누님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이 사람 누구야? 오! 죄송해요 이 사람 누구야? 오! 죄송해요 뭐..뭐였지? 더 안나와? 어 왜? 왜 더 안나와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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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아주 테드 때 자 여러분들 일반 구르마 이제 방탄 구르마 안돼요? 일단은 제가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아 일단 모터사이클 클럽 해제 하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이럴 때는 뭔가 슬픈 보건을 틀어줘야돼 오랜 친구가 죽었다고요 지금요 안돼! 이런 재작 루피님 제 총이 안전장치가 풀려있었나봐요 죄송해요 루피님 일반 구르마의 방탄 기능은 삭제가 되었다 빡빡 렉스님 저 돈 벌고 싶어요 펜스비 좋죠 출발트 임무 앞에 보시면은 회사차가 있을거에요 롤스로이스 들어가보겠습니다 사무소 종이건제 마지막 위치로 가십시오 아이 깜찍이야 고용된 총잡이를 처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 꼭 숨어야되나 근데? 저같은 경우는 나와서 RPG 발사 빵이야 자 끝났죠 미니건 발사 빵이야 어? 내가 숨을거같애? 어이 필명자들이여 반모합시다 형 반모가 뭐죠? 반입반출? 아 반말 모드요? 아아 사실 저도 알았어요 저는 어 그런 어 다 압니다 여러분들 안녕 시청자 여러분 님들 아이 전 반모 못하겠어요 자 좋네 이것이 바로 방탄구로 맛보시면은 셰시가 엄청 많이 적용되어있어요 심지어 민트색 민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님 말고 민트도 음식입니다 물론 저는 안먹어요 이쪽으로와서 어 여기가 원래 있던 장소가 처음보는 장소인데 쎄야쎄야쎄야 쎄야쎄야쎄야 쎄야쎄야 쎄야쎄 아이테도 존이건즈를 때리십쇼 제가 올라갈게요 테이저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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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3명이서 테이저건 빵 짜릿짜릿하죠 쓰러져 임마 쓰러져 임마 쓰러져 임마 어? 아 지금 테이저건 빵이야 가봐있어 임마 어? 이 피열별즈같으니라고 성공 미션 클리어 르르르르르라 딱 100만 달러 근데 돈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무할로등이 걸리지 않길 바라면서 여러분들과 채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정색 화면이 10분이상 지속된다면은 그냥 꺼버리고 4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안 꺼졌습니다 오케이 변신 레이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워프 준비하시고 출발트 근데 이 뒷모습이 뭔가 살짝 리막 닮았어요 전기차 사이클론 뒷모습 점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안돼 조심해서 착 추이거로 추이 여기만 떨어지면 돼요 오케이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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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패드로 지금 조종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좀 적응이 안돼요 아야야 패드 안써 패드 안써 패드 안써 패드 안써 패드 안쓴다고 아잇 아니 각이 안나오는데 어어 어어 아니 이걸 어떻게 하라고 어어 아 낙하산이 있구나 아아아아 아아아아 여러분들 제가 gt5가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낙하산이 있다는걸 까먹었어요 그타 1900시간 했는데 그걸 까먹더니만 어 까먹게 따로 있지 어 그래가지고 어 그타 하겠어 오